아 아 음 빛이 안 맞지? 발을 막는다고 어려나는 뭐죠? 약간 너무 꼼꼼하게 해놨다 보면은 다 빼는거라요? 다 빼야지 이것도 1위다 내년에는 감쌈 따먹겠네 망치로 때려가지고 푹 집어 도라이바는 기르니까 그라우스 뚫어야지 그걸 해가지고 망치로 야 이거 집어넣어봐 우리는 도둑질을 못한다 여기서 있는건 도둑질 아닙니다 망치는 아마 이쪽 바깥에 있을거야 도라이바만 해봐 좀 길은걸로 어 그걸로 하면 되겠네 그거 합시다 도끼망치로 하면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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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나 도끼망치로 괜찮을거 같은데 아 도라이바만 해봐 저걸로 쪼개면 돼 보금부 밑에 턱비는거 아닌가여 혹시 형님 망치로 터iencies 쓰레이바만 해보면 소리 안나더라고 벽 весь 거기가 텀비는 거나? 소리가 좀 틀린 것 같은데요? 그 안에 덜 앉아있는 거 아이가 또? 소리.. 소리가 확실히 틀리네요 통통통.. 통통통 하는데 여기 너무 좋아 망치로 잘 두드려보고 그래도 빵구 안나지? 빵구 안나는 거 같은데 그래서 이 식혜가 가져왔지? 빵구 났다 빵구 났어 맞지요? 내구이 다 뚫어야돼 아니야 아니야 배가선 뚫어야돼 광통이 안되네 여기 입도 됐나? 저기 광통이 안되네 광통이 안되네 광통을 안내 광통이 안쪽으로 광통이 안되네 광통이 안되네 구멍이 지금 이거 위에 있잖아 그지? 그러니깐 광통이 광통이 안되네 광통이 안되네 광통이 안되네 광통이 안되네 이제 뚝뚝해야 되는데 이게 뚝딱해야 되는데 뚝딱해야 되는데 도라가 긴 거 가져왔나 여기도 괜찮나? 여기도 괜찮나? 뭐 묻어나온거아니라? . 너무 웃긴게 하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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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됐어 뚫렸어 뚫렸어 이거 다 두고 여기 뱀고 썰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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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 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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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린 또 안 맞게 아니요 구멍이 어디로? 네 이렇게 까면 이렇게 구멍이 나면 안 돼 막고기 힘든데 그 구멍이 다 뚫렸어 끝에 이게 나이 좋아야 되는데 오케이 왔다 뚫렸어 내 생각에는 그 뚫리면 여기 밑에 있으면 모르겠다 포올려야지 그래 안 됐어 안 됐어 안 됐어 톱이 쑤가야 되는데 쑤가야 되는데 안 나가잖아 그러면 쑤가야 되는데 이렇게 그래 옆으로 시행 못 끌고 와요 아 이건 더 기쁜커보다 이거 뭐 이게 막혔나가는데 저쪽으로 뚫려 뚫려 펄스 뚫려 끝까지 뚫려 네 안 돼 뚫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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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 쏘기하고 그러면 여기부터 한번 와 보죠 그러면 이 벽에 안에서 벽에 불친이 날 수 있습니다 그래 그래 사살사살사살사살아 위로가 위로 이래가 어디까지 나가는지 보면 이 두껀보이 보이잖아 그죠 영종이만 해 사살살사살사살사살사살사살사살사살아라 배터리야? 배터리 바꾸자 배터리 고무락을 못맞춰놔 ㅠㅠㅠ 화면은 구멍 덜 맞춰네 꿀 하나도 없는거 아닙니까? 아~~ 또 도착해 부수도 다 hair 깔끔하게 씹어내라 그러지 말고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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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닫아 꽁이 입밥이 돼 한 번 보입? 여기 뭐가 있어... 지금 어떻게 했어? 그럼 약간 대각자가 저리 잘랠 수 있잖아 안에 또 뭐해 뭐해 그렇지 이 중이예요 여기로 요면 되는 돼 이건 미단이다 그럼 수확하네 그거를 꺼내야 돼 구도가 내려져 있네 물이 씹고 뜯어 망치로 볼트를 위에서 아래위로 하면 안될까요? 언제 볼트를 안으로는 안될꺼여 놀게 하려고 난리가 한 개밖에 없나 네 반대쪽으로 앉아야 되었잖아 반대쪽에서 이거 당기면 안되나 그 모토리 잘해야겠다 그 말고 다른 모토리로 해야 된다 저 위에는 잘 안되거든 다 나갔는데 다 나갔는데 저쪽 위에 모토리가 살아있어 문져버려야되 응 그거는 깁이 다 나있다 살아있으면 그 모토리 그 모토리 그 모토리 그 모토리 그 모토리 그 모토리 다 나갔는데 똑바로 자르면 똑바로 자르면 안되데 대각선으로 자르지 대각선으로 자르면 빠르게 자르면 확 젖히면 되는데 가벼를 이렇게 위에만 끊어지면 되거든 그 모토리 그 모토리 그 모토리 그 모토리 그 모토리 우리가 포인트를 잘못 지었겠다 여기 밑에 볼 팁이 어디있데 볼 팁이 어디있다 여기있는데 밑에 있는데 불쩍 말랐는데 불쩍 말랐다고요? 그럼 에이 말랐는게 있네 그걸 어디갔노 아 그 밑에 있을지도 몰라 이게 벌써 튀김이 난다 나온다 한참 밑에 있네 이 구멍 불빛 비치나? 어? 그 불빛 비쳐? 어? 미친다고? 예 빨리 저리 가 아우 이 시기들 벌이 있는거 보니까 벌은 땡 소리 나는지 뭐 벌 소리 많이 나잖아 꼬리 꼬리 뭐 묻어 나와야 뭘 하지 진짜 벌쩍 쑤시가 어 꼬리 꼬리 묻어 나오면은 생나물 여기 가시 잇바람 먹어봐야 아는거 아니여? 잇바람 먹어봐야 아는거 아니여? 잇바람 먹어봤어 배 underlying 잇바람 주이 다 죽었지 잇바 퍼리 좀 있었나 época 머리 좀 밑에 있는거 보니깐 아니 형님 덮인다고 되는게 아니고 아까 그리 수시가 안 묻어 나오면 없는게다 끓이 없을수는 없어요 조금 빼가 없을거에요 야들이 그거 먹고 사는거에요 여기 장갑을 넣어보이소 여기야? 여기 밑에 바로 바로 옆집니다 벌집이라네 다 말랬다 뭐 그래 야들 지금 최선의 물 꿀만 있고 꿀은 지금 한개도 없는거다 근데 이거 애벌레도 나와야되거든 밑에 다 벌집이라네 나무하고 막 서띠갖고 비켜봐 벌집 많은데 그래 꿀이 없는 벌집이라니까 그 끝에 마지막 꿀맛은 없잖아 아 맞네 최선의 겨울날 그저 그런것만 놔두고 아이고 왔다 아이고 최선의 꿀맛 놔두고 꿀맛 놔두고 없을거에요 벌써 안되잖아 여왕벌이 있긴 있어 여왕벌이 있긴 있어 여왕벌이 있긴 있어 여왕벌 여왕벌 저쪽을 꺼내봐 저쪽을 꺼내봐 저쪽을 그지? 밑에 말고 저쪽 옆에 저쪽 앞쪽에 뭐 그런거 뭐야 별집이 있는데 말라던게 아우 밑에 멋이 엄청 기쁜데 손이 더 갑니까 국자를 한다고 되는게 아니지 어? 그 뭡니까 이.. 우리는 꿀 대났네 꿀있네 지금 집cksй이 올라왔거든 뭐 이점? 다ital 여기 봐봐 혓바닥개 봐 엄청 달아 아우 맞네 이게 어른거아니네 이게 얼은거 아니냐? 꿀이야 꿀 꿀가 그런거 아입니까? 벌 많이 드는데 야 이건 묵직하다 꿀 들었다 그건 꿀 맞네 이건 없어 아이씨 데리고 가 아이씨 금방 써겠어? 덮었으면 올라와서 벌이 심어졌다고 자꾸나 오네 건드려 나면 이건 먹기가잖아 아니 근데 얘도 겨울에 묵고 살아야 하는데 식구가 몇시 안되네 지금 남았던거 이거 묵고 사는 모양이다 와 덜 앉았겠네 엄청 덜 앉았네 이 꿀이야 옆에 붙었네 고기 불 많이 나온다 여기 붙었다니까 이게 중간에 있는게 아니고 나무에 붙어놨어 이게 녹음원은 줄줄 흐른다니까 한번 봐봐 물 맞봐 물 맞봐 이거 어떡하고 하나 야들먹고 살지 이래놓고 내년에 꿀 따라오면 되겠네 그대로 타기가 우리가 넓게 파가는데 그냥 톱만 지나가면 나무가 사는데 이게 다시 붙는다니까 아니 이 나무가 붙는다니까 세상 범으로 미장해준 사람 어디있네 됐어 됐어 됐어